네, 2022 제47회 정선 아리랑제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송다이리여러롱 네, 와 정말 정선에는 또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오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 정선이 저랑 많나봐요 네, 오늘 정말 많은 관객 여러분이 와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아리랑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국악 아리랑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트로트 가수를 하기 전에 국악 편소리를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아리랑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아리랑이 최고죠? 우리 노래를 할 때 또 하나 관객 여러분들이 해줄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행세라는 거예요 우리 치행세 다 아시죠? 치행세 한 번 다 같이 해볼까요? 어르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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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싱어야지 좋다 해버리면 내가 그 다음 게 좋다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무도 참 잘하시네 역시 우리 한국인이어라 네, 어르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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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쁘다는 소리는 조금 소리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리랑을 부를 때도 이렇게 치행세를 많이 해주시면 무대에서 네, 아이고 애기들 감사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있나봅니다 네, 고마워요 친구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리랑을 부를 때도 치행세를 해주시면 더욱더 정말 고품격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리랑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가을 밤에 정말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시원하고 정말 좋으시죠?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또 가인이 보러 오셨어요? 네 네 오늘 가인이 보러 왔다 네 네 아이고 맨 난리가 났는데 기분이 좋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려드린 것들은 신곡이어서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앞으로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